안녕하세요 3분 한국사의 션션입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 게스터로 초청이 돼가지고 어디 왔는데 여기가 어디냐면요 사촌동생 집인데 사촌동생도 유튜버거든요 무려 40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유튜버인데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 게스턴 션션님과 함께 영상 촬영하게 되는데 그리고 오늘 우리 어디 갈거죠? 스킬에 갈거에요 스키장 가서 뭐 할거죠? 스키 타야지?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한국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많이 지루하셨을 것 같아서 스키 타는 거를 조금 찍어볼까 했는데 스키장에서 제가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